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죠. 가족과 같은 동물이지만 정작 죽고 나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비싼 돈을 주고 사설 장묘업체에 맡겨야 하는 실정인데요. 부산시의회가 특광역시 가운데는 최초로 공공동물장묘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살 남짓된 강아지 3마리를 키우는 이 여성은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 병원 진료비가 늘어나는 데다 죽고 난 뒤의 과정도 막막합니다. 현행법상 죽은 동물 사체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넣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지만 가족과 같은 동물을 쓰레기처럼 버린다는 생각에 거부감이 큽니다. 사설 장묘업체가 있지만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부산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46만여 세대.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비용이 부담되거나 처리 방법을 알지 못해 일부는 죽은 동물을 땅에 묻고 등록되지 않은 장묘업체를 이용해 불법 폐기 우려도 높습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공공장묘시설을 운영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부산시의회가 특광역시 가운데는 최초로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추진합니다.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비롯해 화장과 봉환시설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공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설 경우 장례비용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취약계층에는 비용 지원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설터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시민 반발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조례한 입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